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의 회장의 그런 방북 신청을 북한 측이 받아들일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서도 궁금해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건데 저 양반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설령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방북 허가를 해주더라도 아마 용도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현대그룹이 과거처럼 사세가 있어 가지고 자신들에게 돈을 찔러줄 것은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마는 예상대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정몽헌 여러분들 회장 사망 2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방북 신청을 결국 북한이 이런 지하에 여러분들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사자성어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토사구평이죠. 세상 사 자체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만 공산주의자들은 보통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좌익들 극단적인 좌익들이란 것은 그냥 외관이 그냥 인간의 그런 거죽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 여러분들 보통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간들이니까 그런 인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성공단을 추구하고 북한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것은 순진하기보다도 바보 천친할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세상사에서 개인의 관계도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저 사람도 저렇게 잘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판을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좌익들하고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이하원 논설위원이 조승일보에 아주 글을 잘 썼네요 김정은 체제의 본질을 일깨운 현정은 회장 방북 거부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박지원 씨를 중심으로 해서 dj정부 하에서 현대그룹이 돈을 얼마를 줬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물가물해지던 차에 사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하원 논설위원이 칼럼을 통해서 2조 원 정도를 조금요 현금을 대단하네요 2조 원 정도를 받아 챙긴 겁니다 이제 그 2조 원을 받아 챙기는 과정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부원 원장도 이제 감옥에 갔다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2003년 1월 임동은 특보를 평양에 파견했고 국외 핵학산 금지조항 탈대에 서는 이후에 미북관계 악화를 막아보려는 목적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쓴 진스트도 지어보냈는데 김정은이 안 만나준 겁니다 dj는 크게 분노했고 김정일에 대한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dj 인기가 끝나가면서 이용가치가 없어지니 김정일이 바로 관계를 끄는 것이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은 좌익들 가운데서 극단적인 좌익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구상을 한 그런 양반들도 정치인들 정신이 나간 거죠 개성공단에서 여러분들 인간고금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도 사업가로서는 대단히 오판한 겁니다 당신 거 내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건강상가 개발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현대그룹도 비용을 이렇게 치르는 거죠 물론 정주영 회장이나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만 극단적인 좌익들하고는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용하고 다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방북 요청을 현대그룹이 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북한 외무성이 나서가지고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도 허가할 수 없다 이게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되면은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은 시간이 꽤 한 20여 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정몽훈 회장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신 분도 많으실 거고 또 알고 계시더라도 가물가물 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 그것을 이화훈 논술위원회 마지막 부분에 깔끔하게 정리했네 이종원을 받아 챙겼구먼요 이 이종원을 전달한 과정에서 박지원 씨가 큰 역할을 했고 북한은 1998년 정주영 회장의 천 한 마리 소떼 방법을 시작으로 현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정주영 회당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죠 마지막에 노년에 굉장히 큰 폐착을 등고 그 결과로 정몽훈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98년이니까 DJ가 97년에 집권하고 난 다음에 98년에 집권했으니까 정치적 이해가 맞았다 떨어졌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후원 안 했겠습니까 북한은 1990년대 후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수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저건 한 대기근과 그 휴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차에 이때 현대가 4억 5천만 달러를 국정원 계좌를 통해 북한의 비밀리에 송금 쪼들렸던 김 씨 일가의 숨통을 띄워줬다 현대그룹 자체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름들 뭡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한 거죠 정주영 회장이 설립한 현대아산은 대북 투자 명목으로 최소한 15억 달러를 줬었고 요즘 환율로 한 사람은 약 2조 원 정도다 현대가 25년에 걸쳐서 북한에 이용당하다가 팽당한 것은 김정은 체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걸 뭐 이렇게 비용을 치르고 배워야 되냐 공산주의자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좌파라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냥 그들과 손을 잡거나 협력한 그 순간부터 악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악의 철투철미한 도구가 되거나 수단이 되는 거죠 뭐 현대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노년에 정주영 회장의 판단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것이고 그 다음 또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보다도 고향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고 특히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은 더 그런 게 그분이 아마 통천분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판단이 흔들렸던 거죠 사업가들이 첫째 북한과 뭘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개성공단 만들어가는 폼 잡던 여러분들 정치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mbc 무슨 앵카드는 누굽니까 본질과 핵심을 보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는 망하는 것이고 지도자가 여러분들 본질과 핵심을 못 보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놈들 이 사고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책입니다 대부분 판결이 선관위를 옹호하는 쪽으로 내린 다음에 선관위가 대대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거 보시면 다 선거 사기를 어떻게 저질렀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기 짓이 거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됐을 때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득표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둑놈들 5건입니다 올 상반기에 모두 다섯 권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본 시리즈가 선을 보였습니다 이제 7월 말에 나오는 도둑놈들 유권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쳤는가 교육현장을 선거 사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장악했는가를 보시게 되면 그걸로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본 시리즈는 일단락을 지을 예정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